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지 결정투표에 나설 각국 대표들을 직접 일일이 접촉했습니다. 모든 참가국에 도움이 될 엑스포, 공통의 문제를 논의할 엑스포를 비전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정신이자 비전입니다. 모든 회원국, 특히 어려운 나라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회원국들의 박람회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2030 엑스포 후보지는 부산과 사우디, 리아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지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오일머니를 앞세운 리아드가 가장 앞선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건 결선 투표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드 표지가 없으면 곧바로 1, 2위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데, 1차에서 2등을 한 뒤 로마를 지지했던 표가 우리에게 오면 해볼 만하다는 계산입니다. 사우디의 과반드 표를 맡고 로마의 지지를 흡수해야 가능한 시나리오. 윤 대통령이 직접 막판 유치전을 벌이고 한덕수 총리가 투표일까지 이를 이어받는 건 이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막판 유치전을 벌이고 한덕수 총리가 되었습니다.